우한 리필 옥호 고기맛집 1인분 9900원 저희가 70시간 점심시간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자 우리 우리 미인분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거제도 영박사는 미인들만 모시고 이렇게 다닙니다 유주연씨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진영님 손 한번 오케이 그 다음 혜경님 손 한번 우리 건희정님 손 한번 오늘 오신 민분들은 고기를 상당히 잘 드시고 잘 드시는 분들만 선별을 했습니다 육식파 그 다음에 육식파 말고 해산물을 또 좋아하는 미인들은 해산물 예 해산물 근데 육식 해산물 육회공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잘 드시는 분이 또 진영님은 모든 걸 안 가리고 잘 드시는 분이 네 자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메뉴가 드시는 게 우삼겹 그 다음 대패 삼겹 대패삼겹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전 사장님께서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세찬을 해 주셔도 돼서 소고기 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어요? 네 다른 종류도 참고로 저도 여행봐서는 양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양념 먹어요 아 박사님 양념 아 소고기 네 소고기 클로즈업 한번 자 소고기 한번 갑니다 소고기는 언제 구웠어요 그래요? 와 빠르네 아 빠르네 아 빠르네 음 박사님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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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 어 고기 저한테 주는 거야? 네네네 아 안녕 안녕 소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해산물 주는 걸 먹고 껌하고 같이 삼켰다 아하하하 껌 찍고 있다고 앙 하는 사이에 어떡해 아 어떡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많이 껌도 고기처럼 그래서 고기 종류는 저기 뒤쪽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통삼겹 가버리살 삼경살 우삼겹 대패삼겹 고추장 불고기 오리 주물러 음 거제도에서는 전국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거제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성비가 최고 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? 가성비 네 네 네 네 네 아 응 상거로 우리 인여사통사 분들은 이렇게 내숭을 안 떨어요 내숭을 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짠 쌈도 짠하고 그런다